우리 예배 진행 중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실 빌리그라함 박사께서 잠시 우리 교회에 들리셔서 인사의 말씀을 나누고 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가 곧장 오후 예배 준비 때문에 돌아가야 되므로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빌리그라함 목사님을 환영하고 간단히 우리 교회에 대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딱 다 빌리그라함을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라에 혜신교가 들어온 지 백년째 나란 해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복음 말씀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의 내용의 진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한국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니깐 시문 기자들이 저에게 와서 묻기를 32년 전에 메시지와 지금 메시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기를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가정하고 부피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 악함을 누가 가히 알리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할 때 부엉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조 목사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행하시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에게 이 자리에 준 이 교역에 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날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중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 말씀하시며 언제 행동하시며 언제 이 땅을 다시 부엉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내 할 일을 말해주더라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위대한 일을 장차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한다면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이런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한국에 주신 큰 부엉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주변 국가들까지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세계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사건이 세상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해야 될 말씀을 아침에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There's such a wonderful spirit here that it pulls it out of the preacher 이 자리에 오니깐 성령께서 놀랍게 임자에 계심으로 내가 계획도 하는 말이 입에서 술술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